네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채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음 여러분들 이제 2020년 2월 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 각 단계의 이제 수칙에 있어서 좀 그 차이 사실 그 지금처럼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 사실 3단계라고 말하기엔 그렇죠 지금 2.5단계가 있고 그리고 지금도 수도권은 사실상 1.5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계는 좀 더 세분화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각 단계의 그 수칙 차이를 조금 헷갈려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단계별 수칙의 차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그 어떤 업종은 아 우리 영업할 수 있다 어떤 요정 아이고 우리 망했어요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정리를 해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업종별 구분은 조금 뒷부분에 있는데 음 잠깐만 어 아 이게 아플리케티비 로고 네 이쪽으로 옮길게요 음 그리고 그 투명도 저는 투명도 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그 단계의 수칙 차이와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할게요 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컨텐츠는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관련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잖아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의 각 단계를 한번 정리를 해본 컨텐츠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리두기 단계와는 별개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네 항상 지켜야죠 그리고 이제 개인이나 가족 공간이 아닐 경우는 특히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는 필히 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외부 시설 출입은 꼭 여러분들 체크하고 들어가시고 근데 이제 요즘은 뭐 여러분들 뭐 어떤 앱을 이용해서 QR 체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네이버 QR 체크인 이외에는 아직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거가 있으면 그 하이패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되게 무서운 게 그 QR 체크인을 하고 나면요 구글에서요 그 알아서 센서를 물어봐요 어떤 장소는 어떠셨나요 뭐 별점 몇 점 매기실래요 막 이런 게 알아서 뜨더라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온도 체크할 때 여러분들 이제 몇 가지 체크하실 게 있는 게 보통은 이렇게 앞머리 까고 막 그 이마 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마에 딱 그 열 열 그 히팅건 히팅건 이라고 하면 어쨌든 그 열 체크하는 그 약간 그 체크초 그거를 갖다 대면 그 이마를 드러낸 직후에는 사실 좀 뜨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머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팁을 좀 드리자면 여기 요 손목 여기 요 손목으로 체크를 하면 네 이마를 대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 공간이나 가족 공간이 아닐 경우는 사실 가족 공간도 한 가족이 막 여러 명 살고 있고 그러면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되겠죠 특히 대중교통에서는 더더욱 그리고 이제 외부 시설에서는 출입 체크를 당연히 해야 되고 방금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굳이 모일 필요까지 없는 모임은 네 굳이 억지로 모일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거든 물론 이제 그 화상화상의 시스템 뭐 이런 게 있어야지 가능하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굳이 모여야 되는 경우는 그런 스킨십 등의 신체 접촉은 최대한 자제하는 걸로 해야 되겠죠 아 예외는 있어요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는 신체 접촉이 없을 수가 없겠죠 뭐 설마 부부 사이에 하루 한 번 정도는 뭐 뭐냐 잘 갔다 와요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뽀뽀하고 막 그러지 않나요 나만 하고 싶은 건가 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전염병이 참고라면요 각 사회의 구성원들한테 강력하게 요구되는 감염 예방 수칙인데 그쵸 직접 만나게 되는 모임이나 집회 등의 사교활동을 최소화해서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비말이라고 하죠 흔히 전문용어로 비말이라고 하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침 콧물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뭐 땀이라든지 뭐 아니면 모든 체액 네 땀만 체액은 아니죠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체액도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체 접촉 이제 앉아서 싸는 변기에서 물 내릴 때 뚜껑 닫고 내려요 네 이따가 다시 얘기할 거지만 그리고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요 물리적으로만 거리두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물리적 거리두기의 피지컬 디스탄싱이라는 표현을 권장해요 근데 이제 요령의 중점이 사회활동이 아니고 이제 비말이 튈 수 있는 거리를 두는 거기 때문이지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표현을 쓰는 이유는 사실 사회 전체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 수칙을 의미로 하는 거예요 자 현재 대한예방의학회 대책위원장인 김오란 씨가 이 캠페인을 제안했는데 근데 이제 그 사회 전체에서 실천해야 되는 수칙을 의미로 하자고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디스탄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이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 원칙적으로요 그 인류주의에 있는 인류주의에 있는 그 오타네요 잠깐만 오타 좀 바꾸고 갈게요 네 인류주의에 있는 해수가 중간 숙주면요 그 중간 숙주를 몇 종씩만 돼요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는요 열대지역의 이제 감염병이죠 말라리아의 중간 숙주는 모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말라리아 예방접종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열대지역에서는 정말 이 말라리아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 제일 확실한 방법은 모기를 멸종시키면 돼요 근데 모기 멸종에 대한 방안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모기야 그 막 모기 약들 있죠 각종 모기향들을 이용해서 모기를 죽이면 되고 그 뭐냐 우리 각종 그 그 벌레 해충 잡는 그 뭐냐 그 전기충격기라든지 뭐 모기파리채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막 때려 죽일 수는 있잖아 근데 그 모기의 탄생 근원 고인물에다가 알을 낳죠 그래서 그 빗물 고여있는 거 빨리 없애라고 하잖아요 그렇고 예방주사 맞으라고 하고 그 일본 뇌염도 그런데 어쨌든 그 방안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일단 그 모기가 생태계에 뭔가 좋은 역할을 하는 거는 1도 없거든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흑사병 흑사병의 중간 숙주는 쥐죠 근데 이제 18세기 이후에 이제 위생의학에서 위생학 이런 쪽이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쥐를 열심히 잡았어 그 우리나라도 1950년대 1960년대 막 이럴 때 그 막 쥐 잡는 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일시에 쥐를 잡자 막 이런 포스터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응용해서 나온 그 술자리 게임이 잡아라 쥐돌이가 있죠 여러분들 그 뭐냐 그 뭐냐 그 예전에 1박 1 전에 있었던 코너 있죠 여걸식스 그 여걸식스 보면 그 잡아라 쥐돌이 있었잖아 쥐를 잡자 쥐를 잡자 찍찍찍 한 다음에 몇 마리 그래서 그 뭐 몇 마리 그 뭐 다섯 마리 뭐 한 여섯 마리 뭐 해가지고 그 잡았다 놓쳤다 해서 그 마리 개수 차 채우면 만세 있었잖아요 아니면 빵 마리 만세 아니면 고양이 야옹 있었고 어쨌든 그 어쨌든 나는 그 쥐돌이 게임은 되게 잘했는데 술자리 게임 근데 이제 보통 그 대학에서 술자리 게임에서 이 쥐돌이로 걸리면 내 마샤야래요 그래서 마샤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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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 뭐 얘기는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도시는 이제 거의 이제 흑사병이 창궐하지 않게 됐어요 그렇게 일시의 쥐를 열심히 잡은 결과 근데 이제 농촌 지역에서 가끔 이제 쥐로 인해서 발생을 하긴 한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쥐에 대한 인식은 별로 안 좋아요 예외는 있어요 미키마우스 그리고 이제 그 스튜어트리트 그건 영화니까 가능한 거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아직까지는 중간 숙주가 바이어스를 전파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밍크 고양이 침팬지 약간 그 이런 동물들이 감염돼서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사례는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집고양이는 그럴 일이 별로 없기는 해요 근데 길고양이들이 솔직히 좀 문제기는 해 응 그리고 이제 가축 가축이라든지 애완동물 이런 데처럼 정해진 공간에서 키우는 동물들은 사실은 비교적 안전해요 그리고 동물원에서 이제 보호하는 경우 동물원은 그 관리를 항상 하거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안전한데 문제는 야생동물이라는 거죠 사실 그 코로나19가 중국이 그 뭐냐 저기 야생박쥐 잡아다가 그걸 시장에서 팔아 팔아 제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생긴 거잖아 그래서 야생동물의 경우는요 동물하고 인간하고 그 만날 일을 없애면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야생동물 일일이 다 잡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생태계를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바꾸려다 보니까 결국 생긴 게 코로나야 아 아 그거를 사람들이 지금 깨닫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수시로 손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침할 때 여러분들 손에다가 에취 막 이러잖아 근데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옷으로 가려야 돼요 옷으로 가리셔야 돼요 옷이나 뭐 물티슈나 뭐 이런 거 손수건이나 이런 거 손으로 감염될 수 있거든 물티슈는 버리면 되고 손수건이나 옷이나 마스크 이런 거는 빨면 되죠 음 면마스크는 빨면 되고 뭐 이제 이런 뭐 이런 마스크는 버리면 되고 음 면마스크 이제 겨울이니까 싸야 돼 근데 이제 손에는 바이러스가 최대 9시간까지 머무를 수 있대요 그러기 때문에 손은 수시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령이나 만성질이나 보건의 의료인들은 특히 주의를 해야 되고 이제 주변 환경관리 시설 소독은 항상 강화해야 되고요 공용물품을 예전에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공용물품 사용을 약간 좀 지양해야 되는 분위기가 됐죠 물컵은 가급적 개인이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급식을 할 경우에는 개인수저 휴대는 항상 필수죠 사실 원래 내가 군대에 있을 때도요 군대에 있을 때 원래 이제 지금 군대 식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급식을 할 때 식기에 음 식기는 개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원래 군대에선 식기하고 수저도 보급품이에요 그 포크하고 숟가락 숟가락에 그 포크홈 파일 그 뭐냐 군대에서 보는 그 포카락 그 있죠 음 그 군대에선 그 포카락으로 그 밥을 먹는데 일반적으로는 아 근데 간부식당에는 그냥 일반 숟가락 젓가락이 있어요 음 그리고 가끔 어떤 부대에 따라서 숟가락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는 부대도 있어요 음 자 그런데요 그 원래는 식기가 공용이었어요 식기가 공용이었는데 이게 그 신종불로가 터지면서 그 개인수저를 쓰게끔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바뀐게 그 신병이 전입을 오면 수저를 그 보급품을 주고 전역할 때 반납하는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한 그때 신종불로 터진 이후로 나는 이제 아예 그 개인수저를 그 이제 휴가 갔다 왔을 때 갖고 왔어요 아예 휴가 외박 그럴 거 갔다 왔을 때 그 아예 그냥 나 그 컵라면 먹을 때 그 젓가락 써먹으려고 그거를 갖고 왔는데 결국은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아예 한 그러고 나서는 아예 그냥 밥 먹을 때도 그냥 그 내가 나무젓가락 갖고 다녔으니까 그 개인 나무젓가락 그거 갖고 다녔서 내가 그냥 내가 씻고 그래서 그렇게 먹는 걸로 써먹었어요 내 젓가락 누가 보면 약간 짬 먹어서 젓가락 쓰는 줄 알겠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신종불로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나는 그 신종불로 접촉했던 게 상병 넘어갈 때쯤이었으니까 음 자 그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만약에 이제 확진자가 생기면 경증 환자 경증 환자는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자가 경위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경우 검사 받고 일단은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자가 경위를 시키죠 그리고 확진자가 됐을 경우는 생활치 경증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로 보내고 중증 환자는 병원으로 보내요 음 그래서 치료가 잘 이뤄질 경우는 보통 치사율은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그 뭐냐 확진자하고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경우는 그 2주 자가 격리를 하죠 그 본인이 음성이더라도 그래서 뭐냐 자가 격리 기간에는 그 마스크 착용하고 식사도 가족끼리 같은 시간은 못해요 식기도 따로 싸야 되고 그런 적 몇 번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격리시설 그래서 지금은 생활치료센터가 확립이 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됐는데 그 치료가 이제 올해 2월 3월에 좀 대구 경상북도 지역이 좀 그랬잖아요 대규모로 확산이 되면 이제 학교가 그냥 학교도 아예 그냥 문 안 열고 그랬으면요 학교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는 근무 시간대를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유연제 뭐 누구는 일찍 출근하고 누구는 정상 출근하고 누구는 늦게 출근하고 이런 식으로 그럼 각자 신체 리듬에 맞추면 되겠고 그럼 이제 그나마 이제 제일 많이 모여있는 시간대에는 그 시간대만 회의를 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직원의 밀집도 최대한 줄이고 뭐 자리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면 보고 좀 줄이고 고객 대면 응대 이런 거 최소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나 개인 보호구 이런 거 본인이 갖고 다니게 하고 그리고 이제 유증상사가 발생하면 그 격리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웬만하면 화상회의해라 이런 거죠 그리고 단체 행사는 웬만하면 자제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할 경우는 규모를 좀 최대한 줄여주세요 아니면 진짜 스탭들만 모여서 온라인으로 틀든가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통이동 통제와 관련해서 치명 확률이 높은 심각한 질병 초기 단계에서는 시행을 할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교통이동을 통제한 적은 없어요 응 이동 통제를 한 적은 없어요 다만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1호선에서 9호선까지 는 열차 기본 안전점검 시간은 그대로 지켜야 되거든 왜냐면 방역시간을 확보를 한다고 안전점검 시간을 줄일 수는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이게 열차가 몇시부터 몇시까지 뭘 점검하고 몇시부터 몇시까지 뭘 점검하고 몇시부터 몇시까지 터널 청소하고 그 시간이 다 정해져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방역시간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존의 운행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평일이 한 시간 더 다녔잖아요 근데 평일에 한 시간 더 다닌다고 해봤자 사실 두편성 내지 세편성이 더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배차를 두편성 세편성 줄인거에요 왜냐면 10몇시간은 배차가 길었으니까 그래서 아예 마지막역 도착 기준을 0시 전후에 도착하는걸 기준으로 막차시간을 맞춰버렸죠 그 뭐냐 막차가요 그러니까 지하철에 막차는 아시는 분들 아실거에요 아시는 분들 아시는게 그 다니던 열차가 한 1시쯤에 그러니까 자정이나 1시 그 막 도착하는 역은 이제 대피선로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X자로 교차하는 선로가 있어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역 그런 역들이 보통 한 뭐 한 뭐 다섯여섯역에 한 역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역들이 막차가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역이 돼요 아니면 그 근처라든지 대표적으로 이제 9호선 같은 경우는 그 당산역까지만 가는 열차의 특징은 원래는 마지막 역 기준이 원래는 선유도역이었어요 선유도역인데 그 옆에가 아무래도 환승역이고 그 급행열차의 경우는 보통 당산역에서 끊는 경우가 많았어요 음 그래서 그렇게 바뀐 역 당산역 당산역으로 대체하는 역이 있고 아니면 이제 색강역 색강역의 경우는 여의도역으로 대체했어요 뭐 그런 식 그리고 이제 뭐 송파나루역 뭐 이런 역 삼성중앙역 이런 경우는 뭐 종합운동장 뭐 이런 데를 대체하든지 했죠 그렇고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어쨌든 지하철은 마지막 그 끝 무조건 노선의 끝까지 가는 게 막차가 아니에요 지하철은 그냥 운행하다가 중간에 운행 종료하는 시간이 되면 그냥 그 중간에 멈추는 거예요 지하철은 그래야지 다음날 첫차도 그 무작정 다 종점부터 출발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각자 그 배차 간격을 유지한 채 거기서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하철은 그렇고요 그리고 버스들은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버스들은 원칙적으로 차고지에서 출발해서 다 운행을 하고 차고지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는 보통 그 마지막 차가 그 그냥 마지막 차가 차고지에서 출발을 해서 그 차가 돌아갈 때까지가 운행 시간이에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그 백신이나 치료약이 있으면 사실 굳이 거리두기 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신종플루의 경우도 백신의 접종을 실시한 이후에 경기가 해제됐고 메르스 같은 경우는 좀 소멸을 했어요 그래서 해제된 거야 근데 이제 백신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거리두기를 해야 돼 환자 수용 규모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최대한 그 발병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발병을 아예 다 백신을 접종해서 발병을 안걸리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그 최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거리두기를 안해서 뭐 집단으로 발병을 해버린다 그러면 의료진들이 발병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의료진들이 조치를 해야 돼 그래서 의료진들이 지치면 그럼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진뿐만 아니고 사회적으로요 사회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사망자가 급증할 경우 인적 자원이 없어지게 되죠 결국은 사회가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지 못하게 돼요 자 중국이 초기 사망자가 폭증했고 결국 마비가 됐었죠 결국 중국은 옛 초기에 못 잡은 이유가 그거예요 집단 감염으로 있는 병실이 부족했기 때문에 인구수가 많았거든 더군다나 중국은요 한자녀 정책을 거의 강제화를 했는데 사람 본능이 한 명만 낳고 싶겠어요 더 낫지 그래서 막 더 나은 사람들은 막 또 호적에 못 넣기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병실이 그 인구수에 안 맞는 거야 그 이제 국가 단위로 감염 통계 막 이런 걸 조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기에 봉쇄를 했다가 풀었어요 근데 막상 풀고 보니까 무증상 환자를 중심으로 감염이 또 늘어난 거야 처음에 중국은 무증상 감염자를 반영에 안 넣었거든 근데 우리는 무증상 감염도 넣죠 심지어 우리는요 그 지금 코로나19 때문에요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를 해요 그러니까 그 뭐냐 그 살아있을 땐 몰랐는데 일단은 그 죽었을 때 그 이제 영안실에 보내기 전에 어쨌든 검사를 해요 그래서 검사를 해가지고 사후 확진자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후 확진자도 반영을 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 신천지로 인해서 이제 대구하고 경상북도가 사실상 마비가 됐을 때 이제 병실이 부족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생활치료센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보내고 중증환자만 병원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확립을 했죠 근데 사실 이 치료센터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큰 공간이 필요했는데 이럴 때 이제 일단은 국가에서 연수원 시설 기관별로 연수원 시설들이 있어요 거기를 일단 썼고요 기업들도 이 연수원 시설을 썼어요 기업들이 연수원 시설 빌려준 거지 그러면서 협조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 선별진료소 가보신 분들 알겠는데 선별진료소 가면요 일단은 그 검사를 담당하는 그 직원들부터가 일단은 그 차단막 속에서 손만 이렇게 딱 내밀어가지고 검사를 해요 그 직원부터만 손만 딱 내밀고 검사를 해요 그 워킹스루라든지 드라이브스루라든지 그래서 이제 드라이브스루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탑승자들이 딱 각자 자리에서 창문만 딱 열어 그리고 이제 그 검역하는 사람들이 딱 손만 딱 해가지고 검사를 하죠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검진 검역 이 과정부터 액체 거래두기를 해버린 거야 그게 성공한 거지 음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요 음 사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의료보험이 비교적 잘 돼있는 시스템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절대 다수의 환자가 경증이야 사망자에 대한 검사를 병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계에 있어서 그 신뢰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확진자가 많아 불안해 무작정 불안해 근데 이거는 약간 언론이 너무 공포심을 조장한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각심을 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서 공포심을 준다는 거야 그건 좀 언론의 그 보도 방식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는 인식에 있어서 이제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있죠 자 동양권 사실 동양권은요 남에 대한 배려가 사회적 예의인 거야 그래서 전염성을 우려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일종의 사회적 예의가 됐어요 특히 우리나라 우리나라는요 사실 그 이전부터도 중국에서 하도 미세먼지가 오니까 좀 민감한 사람들은 그 이전부터 마스크 쓰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권 서양권은 좀 마스크 쓰면 오우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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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면 막 복면 복면 쓰고 다니고 막 이러면 서양에서는 보통 너 범죄자지 약간 이런 인식이었어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 차이가 있지 그래서 동양은요 자신을 막 열심히 드러내고 이런 거를 억제하는 문화가 원래 좀 강했어요 사람을 사람을 자고 겸손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막 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 그 인터넷 방송 초기 때 좀 워낙에 좀 그런 인터넷 방송인들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뭐 좀 그런 또 UCC 문화 이런 거는 사실 그건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우리나라가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그 유튜브가 좀 약간 좀 늦게 퍼졌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서양은요 개인이 당당하게 부각되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얼굴을 가려버리면요 좀 뭔가 음침한 사람 아닌가 약간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는 경향이 있대요 그리고 이제 사실 스킨십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있는데 동양은 진짜 아주 친한 사람이나 애인이 아니면 스킨십을 안 하잖아요 근데 서양은요 평소에 인사는 자세부터 막 하이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쪽 이쪽 막 끌어안아 아니면 진짜 친밀하면 프랑스식 인사 있죠 서로 막 보래 막 보래 이렇게 막 이렇게 뽀뽀하잖아 음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애인들끼리 인사하면 애인들끼리는 그냥 기본적인 거 아뇨 애인들끼리는 만나면 한번 안아주고 응 안아주고 막 뽀뽀하고 막 또 헤어질 때도 막 안아주고 뽀뽀하고 막 그러고 헤어지지 않나요 아 내가 뽀뽀를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뽀뽀를 안아주고 오래됐네 음 자 그 다음에 이란 등의 중동권 좀 미국의 제재를 받은 국가들이 대체로 그런 각종 인프라가 좀 부족한 상태죠 그렇다 보니까 또 그 미국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 나라들이 꼭 이런 건 좀 중심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특히 이슬람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개신교회 교회들 종교행사하면서 집단 감염들 이슬람 같은 경우는요 그게 있어요 모스크에서 진짜 막 그 집단으로 막 행사를 해 응 이슬람 막 집단으로 행사를 하고 특히 이 약간 그런 개신교 교회들 있죠 그 개신교 교회들이 좀 그 특히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아 이 개신교회는 그래서 그런 집단 감염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슬람 성지 순례는 전면 중단이 됐죠 현재는 아 그리고 아니면 그 인프라는 충분한데 사람에 사람에 따라서 차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미국은요 검사 자체는 무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확진이 되면요 치료하고 격리 과정에 드는 비용을 본인이 내야 돼 그래서 미국 국적이 없는 우리나라의 그 제외국인들이 외국민들이 좀 이번 사태 때문에 대거 귀국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로 봄에는 해외 유입 확진자가 좀 많은 편이었어요 그러면 이 판국에 왜 들어오냐 막아야 되지 않냐 약간 이런 얘기도 있었죠 특히 좀 그 의학 전문 의학 전문가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막 지금이라도 막 막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미국에서 미국 국적이 없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아요 응 그래서 들어온 사람들 많았어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들어왔고 지금은 이제 아예 그 시스템이 있죠 지금은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입국을 하면 일단은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아요 입국 심사를 받은 다음에는 자기의 거주 지역에 따라서 그 선별진료소를 가요 선별진료소를 가서 검사를 받고 확진이 안 되더라도 2주 자가격리야 응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중에서 국내에 연구가 있으면 자가격리를 시키고요 그 국내에 연구가 없으면 네 시설격리예요 그렇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국가에 따라서 필요한 대처 수준이 다르는데 사실 완벽한 통제는 안 돼요 좀 그 또 너무 다 통제를 해버리면요 경지가 안 돌아가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가 더 심해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웬만하면 일상생활은 유지를 시켜주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가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사실 봉세만 더 늘어나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 손실은 결국 국민들 몫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스웨드는 그냥 그 자가 면역 그 자체 면역 약간 뭐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고 하죠 근데 반면에 또 프랑스는요 국민들이 막 그냥 너무 천하태평하게 행동한다면서 그래서 마크롱이 그 주유시설 대통령 명령으로 다 강제 피세를 시켜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보건기구가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 방법으로 이제 그 뭐 독서라든지 뭐 아니면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취미들 있죠 아니면 뭐 게임 막 이런걸 막 장렬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게임을 장렬을 했는데 자 근데 WHO가 작년에 어떤 짓을 했어요 게임 질병코드를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었죠 네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실내활동을 추천을 하면서 사실 게임도 추천을 한 거야 또 이 WHO가 말 바꿀 거지 뭐 그래요 그래서 뭐 그래 게임은 하지 유튜브에서도 그거 캠페인 하잖아요 집에서 함께 해요 해시태그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그 2020년 5월 5일까지는 그래서 초기 사회적 거리두기였죠 그 강도가 강했죠 그리고 5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했었고 그리고 2020년 6월 28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을 하고 단계를 정립하고 그때는 이제 1단계를 적용을 했었죠 음 그리고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서 일부 요소는 부분적으로 단계를 조절을 했지 음 근데는요 사실 좀 아쉬운 건 그거예요 그냥 상황 체크도 안 하고 일일 확진자 인원수로만 잰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야 사실 그거보다는 좀 상황을 체크를 하고 방역 상황 이런 거를 고려한 새로운 기준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무작정 100명 넘어간다고 무조건 3단계로 올리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음 자 일단은 그래서 음 대한민국에서 거리두기 1단계일 때는 일단은 그래 1평균 확진자 2주 동안 50명 이내일 때 해외의 빼고 계산이에요 방역수칙 준수하에 일상적인 경제생활을 허용하죠 자 이럴 때 그래 웬만한 모임 이런 거 행사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인원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그 좀 사회질서 유지 및 인프라와 연관이 깊은 시설이 아니라면 일부 필요할 경우 중단 또는 제한을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고위험 시설 뭐 주점이라든지 헌딩포차라든지 실내 공연장 노래방 집단 운동시설 대형 학원 뷔페 이런 데는 웬만하면 자제 권고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이제 300명 미만을 수용하는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오락실 실내 워터파크 뭐 종교시설 음식점 카페 뭐 결혼식장 영화관 이런 데는 뭐 운영을 허용은 해요 자 근데 오락실 개인적으로 중위험 시설로 분류된 거는 딱히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관중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입장을 허용은 해요 이번 주부터 지금 다시 스포츠 관중 입장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관중 입장 지금은 일단은 30%만 받으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 KBO 리그 같은 경우는요 상황 진행되는 거 봐가지고 그 뭐냐 정은찬 총재가 정세균 총리하고 합의를 본 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상황이 괜찮아지면 포스트 시즌 때는 50% 받겠다 근데 그 50%는 그거거든요 띄어안기로 다 채워앉을 수 있는 그게 50%거든 음 그리고 어차피 우리나라는 지금 시즌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 11월 중순부터는 포스트 시즌이 전부다 실내 경기장인 고척 스카이돔에서만 열려요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교인원 전체 67%만 등교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원격수업 아니면 휴강 을 권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합평가 시험에 얘기하죠 시험은 원칙적으로는 방역수칙 지키고 허용을 해줘요 뭐 한능검이라든지 토익이라든지 이런거 자 대신 자가격리 응시자의 경우는요 시험을 응시할 수 없는 시험도 있고 그리고 일부 시험의 경우는 평가 유형에 따라서 별도의 시험장에서 실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확진자는 시험을 볼 수가 없고요 근데 예외는 있어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요 확진 응시자는 병원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한대요 왜냐면요 유은혜 부총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3단계 돼도 수능은 보겠다 무슨 자신감으로 그리고 이제 이번에 4월 15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공교롭게 근데 이 자가격리 유권자의 경우는요 그 일반인 투표가 종료가 된 이후 별도의 투표시간을 주기는 했었어요 자가격리 그 하는 사람들은 마스크 쓰고 별도의 그 투표시간을 줬었는데 이번에 그냥 이번에 우리 그래도 국회의원 선거 때는 그 나름 통제 잘 했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 및 기업 웬만하면 재택근무 해라 그리고 휴가 외박 외출 보내줬죠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 기본적 원칙 하에 운행 허용 했고요 그리고 자 2단계가 되면요 50명에서 100명 전후이거나 특정 지역의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는 해당 지역만 격상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불필요한 외출 모임 다중시설 이용 자제 권고가 나와요 그리고 2단계가 되면요 실내모임은 49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요 그래서 결혼식 같은 경우는 신랑 신부도 인원수에 포함이 돼요 예식장 직원들만 포함이 안 돼요 그리고 실외모임 100명 이상 금지 99명까지 허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질서 유지 및 인프라와 연관이 깊은 시설 이외에는 그 운영을 중단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위험 시설은 그 운영 중단이지 그리고 중위험 시설은 운영을 허용은 하되 방역수칙 강제 근데 이 중위험 시설에서 조금 논란이 좀 있었던 게요 PC방 PC방에서 그래서 취직은 금지가 됐는데 PC방에서 좀 논란이 된 건 그거였어요 미성년자는 출입 금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2단계로 올렸을 때 PC방이 원래 출입 금지에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하도 풀어달라고 하니까 풀어준 조건이 그거였어요 미성년자는 안 된다 참 이게 그거야 WHO가 게임을 질병코드로 만들어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PC방에서 미성년자 출입 금지를 걸어버린 거 아니야 하여간 WHO가 이건 병크를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 2단계가 되면요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이에요 무관중이고 그래서 고등학교는 등교인은 67%를 그대로 유지를 해요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는 하도 막 그 입시 때문에 학부모들이 등살 떠미잖아 그러니까 인원수를 안 줄여요 2단계 때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줄여요 그리고 시험도 2단계일 때는 웬만하면 허용해요 자 그리고 공기관 공기업은 유연 및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재택근무제 이런 거를 강제 실시해요 공기관은 강제 실시고 민간기업은 권고사항이에요 그리고 2단계에서 그 휴가 외박 외출은 부대의 상황에 따라서 출타를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대에서요 이번에 1단계로 바뀌었지만 그 뭐냐 부대 내에서 확진자가 좀 계속 생기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부대는 그 집단이 다 모여서 생활한 단체 생활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대는 확진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면 알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요 요즘 그 뭐냐 개인 침대가 제공되는 개인 침대로 쓰는 그런 생활관이 아니면 다닥다닥 붙어있지 거리두기 안 되잖아요 생활관에서 옛날 막사에선 거리두기 안 되잖아 군대는 그래서 군대는 상황에 따라서 지금 출타를 지금 휴가만 허용하고 있다 그래요 휴가만 허용이고 외박 외출은 제한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5단계가 이번에 생긴 적이 있었죠 2.5단계는 2단계가 베이스고 일부 기준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형 카페는 무조건 포장하고 배달만 돼 그리고 음식점들도 심야 영업을 못해요 2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하고 배달만 되는 거야 그리고 2.5단계일 때는 등교는 고3만 돼요 고3만 등교 그래서 이번에 그 9월 평가원 모의평가 아마 했을 거예요 그 1,2학년들은 아마 9월에 학력평가가 있었으면 아마 스킵했을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1,2학년은 원격 수업을 하거나 휴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긴급 돌봄이 아니면 나머지는 모두 원격 수업을 하거나 휴강이에요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시험은 2단계까지는 치르게 해줘 근데 2.5단계가 되면요 연기를 하든지 취소를 하든지 권고를 하게 돼요 근데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허용이에요 왜냐하면 수능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은이의 부총리가 3단계여도 하겠다고 했죠 근데 이게 수능은 치르는 이유가 있어요 수능은요 연령별로 수학과정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올해의 경우 올해 2002년생이 고3이잖아요 2002년생이 올해 수능을 못 봐버려 그러면 2002년생이 내년에 통째로 재수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일단은 올해 수능원서 한 40만명 정도가 접수를 했다고 해요 작년보다는 좀 응시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아무래도 이 재학생들을 기준으로 그 재학생 고3 응시생들이 매년 줄고 있거든 고3 응시생들은 이제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응시생이 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체 응시생은 줄고 있지만 N수생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내년에 N수생 확 늘어나봐 근데 올해 수능을 아예 취소해버리면요 그러면 올해 시험을 봐야 될 한 30만명 정도의 고3 학생들이 내년에 통째로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응시생이 한 70만명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내년에 응시생이 한꺼번에 갑자기 70만명이 돼버리면요 그만큼 인원관리가 더 안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보기하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한 번 그러면요 대학도 신입생 한 번 안 뽑아버리면요 한 학년 자체가 통째로 비워버려요 그럼 대학도 운영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상급학교 입시 전형은 허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 입학 전형은 비대면 진행 이제 보통 비대면 진행이면 그 흔히 말하는 학교 생활기록부 성적하고 수능 성적만 반영하게 되겠죠 논술고사 이런 거 없는 거야 대학 자체별로 하는 논술시험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전공적성검사라든지 이런 거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중교통 야간 운행을 제한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2.5단계 때 서울 올빼미 버스는 제한 안 했죠? 그리고 공원의 전체 매점이나 카페는 21시 이후 폐쇄 그리고 이제 필수시설을 제외한 밀집지역의 공영주차장 21시 이후에 진입 금지 하고요 자 3단계 약간 이렇게 3단계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극대노 같죠 3단계 기준은요 최근 2주 동안 확진자가 100명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최근 일주일 동안 그 한 번에 막 두 배씩 증가한 경우가 두 번 이상 넘어갈 경우 3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다만 3단계 격상을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거리 두기 적용 범위 이런 거는 상황에 따라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결정권은 생활방역위원회에 있어요 근데 이 3단계는 일단 기본적으로 필수적 사회 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관점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다만 이게 야간 통행 금지는 아니고요 10명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를 일체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식은 집계가족만 참석을 하는 거고요 종교 행사는 온라인 이외에는 다 못해 그래서 우리 그 막 이사 통제 미사 금지되고 그랬을 때 다 그 cpbc 평화방송 그 뭐냐 cpbc 평화방송으로 다 그 tv 메일 메일 사봤잖아 그렇고요 그리고 단 이제 10명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가 일체 금지가 되니까 장기식은 집계가족만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이런 건 꼼수 써가지고 10명 이하 하는 사람도 있었지 기도 모임 뭐 이런 거 다만 이제 종교 행사는 온라인으로만 허용했었지 그리고 사회질서 유지 및 인프라와 연관이 깊은 시설 이외에는 모두 운영을 중단해요 고위험 시설 중위험 시설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그리고 음식점 21시에서 다음날 5시까지 포장 배달도 못해요 그러면 아마 이제 야식 배달 이런 걸 아마 못할 거야 다만 예외는 있어요 편의점에서 뭐 맥주 하나 정도로 사올 수 있는 그러니까 편의점은 운영을 한다 물건은 사야 되거든 그러면 아니 음식점 배달은 안 되는데 음식이라도 살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편의점은 운영해요 그리고 학교의 모든 수업은 원격진행을 하거나 휴강 이 원칙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제외한 모든 시험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공기관 공기업 모두 재택근무 강제 다만 이제 필수인원 서버 유지 아니면 시설을 관리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다 출근을 하죠 그리고 이제 민간기업도 재택근무 권고 이제 군장병 출타 제한이죠 군장병 출타 제한이고 출퇴근 간부들은 출퇴근 이외의 다른 활동 제한 그리고 이제 군병원은 외래진료 뭐 직계가족 그 군병원 외래진료나 그 아니면 이제 직계가족의 장례로 청원휴가 나갈 수 있잖아요 그 청원휴가 등 각종 특수상황에 한해서는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휴가가 남을 경우는 남은 일수를 계산을 해서 조기 전역 신고를 하고 나갈 수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전역 당일 20, 30, 59분까지는 군인이야 그래서 뭐냐 얼마 전에 그 연보성님도 전역했는데 그 조건이 있었죠 그 이미 나와서 방송국에 공지만 올렸더라고 그 전역 당일까지는 군인이어가지고 그 방송 못 켜고 그리고 그 유튜브 채널 업로드 같은 경우도 수익 창출이 걸려있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리 두기 3단계 스포츠 대면 경기는 중단이에요 모든 경기 중단이 아니고 대면 경기가 중단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스포츠 종목은 경기를 못해요 단 예외 3단계가 발령되지 않은 지역이 있을 경우 그러면 그 중립경기장 활용은 할 수 있어요 중립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뭐 영남지역이 3단계가 됐어 근데 영남지역이 3단계가 됐는데 그 3단계가 되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영남권 팀 중에 포스트 시즌 진출할 팀이 NC 다이노스가 있죠 사실상 지금 진출할 수 있지 근데 이제 NC 다이노스가 만약에 한국 시리즈 직행이 확정돼 있었는데 그 창원시가 3단계가 돼 창원시가 3단계가 되면 어차피 NC는 한국 시리즈 어차피 중립경기장인 고척 스카이돔에 가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냐 만약에 NC 다이노스 선수단이 3단계로 올라가기 전에 미리 고척에서 적응훈련을 하고 있었다 하면 그냥 그 관중을 받고 경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아마 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연고지가 3단계 발령지역에 있을 경우 다른 지역 원정을 가더라도 방역수칙 3단계 수준으로 맞춰서 경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약에 NC 다이노스가 한국 시리즈에 직행을 해놓은 상태에서 창원지역에 3단계가 발령이 되면요 그러면 한국 시리즈는 무관중 경기가 돼요 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e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의 조건으로 허용이 돼요 e스포츠 경기는 왜냐하면 e스포츠는 온라인 게임 하는 거잖아요 보통 그래서 온라인 생중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정게임 막 1P 2P로 그렇게 서로 같은 기계에서 게임해야 되는 것만 아니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맞대결할 수 있는 비대면 경기는 e스포츠를 할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거리두기 3단계 대중교통 운행도 축소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진짜 하루에 몇 대 없는 일부 노선은 운행을 중단할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폐선한 노선들이 있어요 버스드 중인 그리고 그 공원의 매점이나 카페 당연히 피세고 그 21시 이후에 필수시설 제외한 밀집지역의 공영주차장 진입금지 근데 이제 3단계를 웬만하면 안 하려는 이유 2.5단계를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사실상 사회 봉쇄나 마찬가지거든요 일종의 계엄령이거든 그러면 이제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3단계로 모자랄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계엄령이야 이때는 방역에 경찰이나 무장군인도 투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비정기적인 활동은 금지 방송 이런 것도 아마 언론 보도 막 이런 것밖에 못할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통행금지 뭐 불심 건문 도시봉쇄 막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개천절하고 한글날 서울 도심의 광화홈 광장 등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이 광장 봉쇄가 이뤄진 적이 있죠 근데 이제 개천절 때는 추석 연휴가 껴있어서 오히려 그런 불만이 좀 적은 편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한글날에는요 사실 그 명절이 아니다 보니까 한글날에 막 그 일이 있어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좀 약간 불만이 좀 있었다 그래요 자 사회적 거해두기를 완전히 해제하려면 이게 그 감염병에 대해서 안심 단계는 없어요 주의 단계 경계 단계 심각 단계 가 있어요 지금은 심각 단계에요 음 주의 수순으로 떨어져야지 완전 해제가 가능하고요 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경계 수순으로 위기경보가 내려갈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내려가요 음 그리고 이제 효과가 좀 확실한 뭐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거나 하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세력이 급격히 약해져야지 가능한 얘기에요 이거는 근데 알잖아요 바이러스가 갑자기 약해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은 먼 훗날의 얘기 음 자 그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나눌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보기엔 그냥 3단계 나눈 거는 약간 그 그 공무원들이 보여주기 식으로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국적인 문제의 지속으로 인해서 지금 상황이 막 변동되고 막 2.5단계 생기고 아니면 지금도 1단계로 내렸는데 일부 경우에는 2단계를 적용하는 그런 1.5단계잖아요 음 그래서 단계 세분화의 필요성을 명분으로 이제 세분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더 많은 세분화가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음 그리고 사실 좀 그런 2.5단계가 생긴 사연 그쵸 발령 한 번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인 거야 하루 이틀 3단계로 올리고 끝낼 게 아니잖아 한 번 올리고 나면 그리고 객관적인 단계의 기준을 넘을 때마다 그쵸 특정한 이유로 들어서 결정을 최대한 보류하고 있죠 근데 지금 나는요 이거는 행정 행정부든 그 행정이든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냥 현시국을 그냥 믿기로 해가지고 그냥 그 자기들 방식이 맞다 뭐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내 편 좀 들어줘 투표 좀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정치질을 하는 걸로 밖에 안 보여요 내 생각은 정치질이야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게 처음에 금방 끝날 줄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이제 방학 중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이제 3월 신학기가 시작이 못됐죠 가장 밀집도가 높은 집합 환경을 제공하는 기기가 됐기 때문에 다 개강을 못했어 그래서 학사 일정을 늦춘 다음에 일단 강력한 확산 방지 대책을 시행을 했었죠 웬만하면 이때부터는 학교에 보낼 수 있게 하자 근데 결국 온라인 수업을 시작을 했고 학년별로 순차적 계약을 진행을 하면서 전면 등교 수업을 무기한 연기를 시켜버리죠 아직까지 전면 등교 못해요 그리고 이제 2020년 4월 1일 0시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2주 격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국 국내의 집이 있는 사람들은 자가격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연구가 없는 사람들은 시설격리지 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회에 미친 영향 유통업계하고 물류업계는 진짜 이거 호황이야 그래서 비대면 쇼핑 활성화가 되면서 온라인 쇼핑 이런 거는 거리량만 엄청 늘었어요 그 다음에 음식점이라든지 매장이라든지 편의시설 이용객들이 대폭 줄죠 공공서비스는 시설 이용 제한 그리고 이제 이게 주류업계가 극과 극이 되거든요 가정용 주류는 지금 되게 잘 나가요 그래서 하도 이제 집에서 먹는 사람들 많아지니까 가정용 주류는 크게 늘고 특히 현 시국에 대한 이제 좀 상실감 이런 것 때문에 하도 답답하고 막 우울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혼술족이 너무 늘어버려가지고 가정용 주류는 진짜 불티나게 나가요 대신에 업소용 주류는 크게 줄었어 그리고 이제 항공업계라든지 관광업계는 그냥 치명타 먹은 거야 어 왜냐면 지금 해외여행 꿈도 먹구죠 갔다 오면 해외여행 갔다 오면 2주 경기야 그렇고 이제 스포츠 스포츠는 일단 올림픽이 1년 연기됐죠 그리고 이제 국제 스포츠 행사가 취소됐고 그리고 이제 무관중 경기로 이제 관중에 대한 입장 수익이 없다 보니까 구단들이 지금 경영하기 힘들어 죽겠다 배째라 약간 이런 식이 된 거지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아마 전투부대는 유격훈련을 갈 거예요 이제 전투부대는 유격훈련을 가는데 여러분들 유격훈련 가면 이제 PT체조라죠 피지컬 트레이닝 그 그 PT체조 알죠 그 막 삑삑삑 하나 삑삑삑삑 둘 하는 거 근데 이 마지막 구 원기왕성하게 붙이지 않는다 보통 교관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마지막 구 원기왕성하게 붙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최초 8회 몇 회 8회 20회 몇 회 20회 한 다음에 마지막 구 원기왕성하게 붙이지 않습니다 하고 그 막 최초 몇 회 몇 회 그렇게 막 바꾸다 갑자기 20회 하라고 했다가 갑자기 14회 실시 그래서 그러다 말이지 그러면 이제 몇 회 하는지를 사람들이 까먹는단 말이야 그러면 막 삑삑삑 하나 삑삑삑삑삑 둘 하다가 이제 한 이제 한 13회쯤 됐을 때 이제 목소리 그 원기왕성하게 크고 음 우렁차게 하라는 뜻으로 막 목소리 한단 말이야 음 목소리 크게 합니다 뭐 이런 그 교관은 반말을 하는데 조교들은 그 조교들은 존댓말을 해야 돼요 어쨌든 막 목소리 갑자기 막 열네 뭐 이런 사람들 있단 말이야 음 그래서 자신은 고통을 피하려고 기를 쓰고 참더라도 다른 누군가는 꼭 마지막 고를 외친단 말이야 음 마지막 고어는 누군가가 한단 말이야 그러면 막 다들 아 막 이러잖아 마지막 고어 외치면 안 그래요 다들 누군가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다 하다보면요 차라리 그냥 정신줄 놔버리고 싶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어는 또 나와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마지막 고어가 나오면 나올수록 반복을 할수록 그 누군가를 향해서 불만이 더 커져요 놀랍지 않아요 피티체조는 과학이야 자 그래서 피티체조하고 코로나19 유사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감염되기 싫어 최대한 우리를 막 조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누군가가 막 클럽에서 마스크 안 쓰고 막 그냥 피짚고 다녀 클럽 한 군데만 간 게 아니야 여러 군데 그냥 투어를 해 마스크도 안 쓰고 그러면 감염자 늘어나는 거예요 응? 그럼 이제 노력이 헛속어가 돼 치 누구는 나가고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가는 줄 아냐 응?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거다 뭐 이러면서 아 차라리 그냥 나가고 싶다 그래서 요즘 탁 트인 공원에 나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도 바람 쐬고 싶다면서 응 그러다가 이제 확진자 걸리지 그럼 이제 막 불만 쏟아대는 거야 그리고 이제 공원 공원 갔다 온 사람들 확진자 생기면요 네 그 공원 피해시 시켜 그런 거야 그리고 이제 평소에 싫어했던 누군가를 향해서 증오를 쏟아내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종교 쪽도 그래요 종교 쪽도요 이번에 신천지가 그래서 완전히 그냥 신천지를 거의 사회적으로 증오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개신교 그리고 개신교 개신교도 이제 그 증오하는 그게 되어버렸어요 개신교 쪽도 그런 증오가 되어버렸고 성당이 아직 집단감염은 안 일어났는데 성당도 한번 털리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방역 성공의 여부는요 시민들이 실천을 해야 되는데 꼭 이게 실천을 안 하는 놈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아예 그건 막아버리면 되지 않느냐 근데 아예 막았다가 경제가 안 돌아가 그에 대한 후폭풍이 더 크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를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웬만하면 금지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감염 확산을 최대한 빠르게 막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갑자기 늘어나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아예 봉사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그쵸 근데 이제 하도 답답하니까 여러분들 막 턱스크 쓰고 그러잖아요 턱스크이 이제 원래 마스크 쓰는 자세가 이거잖아 원래 마스크 쓰는 자세가 여기 이렇게 코를 완벽하게 막고 코하고 입을 막고 이렇게 그 요 코에서 요 턱까지 딱 내려 쓰는 거잖아요 근데 턱스크 하도 답답하니까 그래 입만 막고 코는 숨 쉬어 이러거나 아니면 그냥 대놓고 이러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 음 근데 이 턱스크가 생긴 이유가 그거란 말이야 마스크 착용 여부부터 부담이 크단 말이야 사실 이 마스크 이 끈 달린 것도 사실 그것 때문이에요 그 식사할 때 어디다 내려둘 수가 없거든 내려두면 불안한 거야 어디 특히 뭐 술집 이런 데서 까먹을까 봐 그래서 그냥 목에다 거는 거야 그래서 이 마스크로 인한 사회적 갈등 요소도 엄청 심각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제까지 시민의식을 믿을 수만 없는 솔직히 나도 시민의식 못 믿어요 그리고 또 언젠가 다시 크게 유행할 경우 올해 그래도 전반기에 그런 일사분한한 행동들이 많았잖아 대구가 한번 그렇게 감염되니까 그래서 일사분한하게 행동할 가능성은 솔직히 미지스런 말이야 자 그리고 올해 여름에 교회들의 그런 소모임 금지 명령이 해제되니까 그 사랑제일교회에 집단 감염이 시작됐죠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지치면서 시민의식이 약화되고 강경 조치에 거부감 보이는 사람은 늘고 이미 사회 이곳저곳에서 위험 요소들은 넘쳐나고 그래서 특정 시기에 이제 집단 감염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중앙임상위원회도 그래요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락다운로 딱 끝낼 수 있어 만약에 백신이 당장 나온다고 하면 근데 이 락다운은 장기적인 대책이 아닌 거야 그리고 이제 그 계절 변화에 따라서 바이러스 활동 능력치와 실내 활동 빈도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좀 불안한 게 이제 겨울이야 그리고요 자영업자들이 3단계 격상을 특히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은 자기들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건데 자기들 일 하지 말라는 건데 그러면 감염으로 죽기 전에요 경제적인 이유로 굶어 죽는단 말이야 나도 우리도 그래요 진짜 지금 굶어 뒤지게 생겼어 그리고 이제 기존에도 존재했던 사회적 갈등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더 심각해지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요즘은 막 방명록 체크인 하고 그러잖아요 그 QR로 개인적으로 그 딱 그 해놓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딱 체크인을 하면요 사적으로 연락하는 놈들이 생긴대 아니면 뭐 광고 문자 보내고 그런 스팸 할 수 있대 그런다고 요즘 막 그 정직하게 안 쓰려는 사람들 있죠 막 불안하다고? 아니면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 내가 이제 가끔씩 여사친하고 만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사친이 나보고 오빠 오빠 이름 좀 써주면 안 돼? 막 이러는 거야 그런 게 있잖아 일행들이 같이 왔을 경우는 누구의 몇 명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아니면 누구 등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자한테만 연락이 간단 말이야 그럼 이제 대표자한테 연락하고 이제 같이 갔던 사람한테 알아서 전달 양심적으로 해라 이거야 근데 솔직히 양심적으로 하겠어요 사람들이 그게 문제긴 하다 그렇구요 이제 그런 좀 그리고 이제 재난지원 대상 선별 과정에서 사회적 차별도 발생했죠 사실 그래 5월에 긴급재난지원금 나왔어요 근데 모두한테 지급했죠 근데 사실 여기서도 가족 안에서도 차별될 수 있다 그 가족들로 지급이 되면요 그 가족별로 카드 한 장 신청한 경우도 있고 카드 막 인원수대로 신청한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인원수대로 신청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어디다가 돈 썼느냐 막 이런 것처럼 그 그 약간 사용내역이 드러나고 갑자기 막 그 재난지원금 줄어들면 응? 너 어디서 돈 썼어? 약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어 그렇게 막 캐물을 수 있다는 거야 서로 눈치 보인단 말이야 어떻게 소비가 돼요? 그리고 그 어쨌든 개인 단위로 완전 진짜 개인 단위로 일괄 줬어야 됐는데 가족 단위로 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가족들한테 그 뭐냐 전자와 폐 안 나눠줘 그러면 그래서 내가 그 희생을 당했다니까요 내가 내가 그 뭐냐 뭐냐 그 아마 언빠 둘 중 한 명이 대표로 받았을 거야 나한테 안 줘 아예 그 카드 사용 방식으로 신청했나 봐 재인장 어쨌든 그런 등의 사회적 차별도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사회적 인맥 관계에서도 친복질 정치질 이게 더 심해진 거야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만 서로 막 협업 관계 챙기고 다른 사람들은 어 나먹고 살기도 힘들어 약간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희생당한 거 아니야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PT 체조에서 마지막 호호를 외치는 사람들 음 어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천지 뭐 이태원 클럽 투어 그리고 개신교 소모임 전광훈 음 이런 사람도 있었고 자 그리고 이제 일부 단체들이 집회를 예고를 했다가 원천 봉쇄가 되어버렸죠 광원광장이 음 그래서 지금도요 그 지역들은 그 집회 인원 제한을 두는데요 서울은요 서울 도심은 집회 금지예요 음 자 그리고 이제 거리 두기 1단계로 완화가 됐는데 음 그래서 수도권은 필요한 조치에 하나 해서 이제 강제 적용을 한 게 있죠 집회 금지라든지 뭐 이런 거 근데 사실 그래요 인간의 욕구하고 감정 있는 한 그렇게 강도 높은 통제를 항상 유지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가 언제 나올지 몰라가지고 이게 1단계 유지를 웬만하면 하면서 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더 좋은 방역 방법 이런 거 있으면 사실 찾아야 된단 말이야 좀 모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논의를 정치계에서 안 해 그래서 정치인들도 못 믿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 공통수칙과 관련돼서 이거는 제가 그 제가 그냥 딴 얘기하면서 몇 초 동안 이렇게 넘길 거니까요 그 그냥 일시정지 누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거 같아요 뭐 일단은 뭐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했을 경우 웬만하면 만나지 않기 줄 설 때 간격 1에서 2미터 근데 솔직히 지하철역에서 줄 설 때 간격 확보 안 돼 그리고 그냥 그 침방울 튀는 행위 자제하려고 했는데 길거리에 침뱉는 사람 여전히 많고요 음 음 그리고 호흡기 증상 이런 거 있을 경우에 집에서 쉬기 근데 또 신나는 사람 있어 없잖아 음 그리고 자 버스기사는 미착용자 탑승 거부권 행사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탑승 거부할 수 있는데 그 분위기 흐릴 수 있는 사람 쉽게 탑승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사 폭행하는 사람도 생기죠 버스기사 폭행하면 처벌받는 거 모르나 음 음 음 그것 때문에요 그 요즘 그 버스 운전할 때요 요즘 버스 타면요 요즘 신형 버스 보면 아시겠지만 그 버스 운전석에 그 칸막이 생긴 거 알죠 거의 그냥 그 칸막이 그 해놓고 운행하는 거 알죠 음 그리고 지하철은 이제 발견 신고 이런 거 들어오면요 그 열차가 가는 다음 역에서 요원들이 출동해서 그 열차 멈춘 다음에 내리라 그래요 그리고 마스크 착용 지시 불응하면 형사 처벌 할 수 있어요 그렇구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그냥 제가 커피 좀 커피 좀 마시면서 제 목 좀 축이면서 좀 몇 초 보여드리면서 넘길게요 일시정지 활용하시거나 뭐 그러시면 될 거 같아요 음 참 근데 이렇게 수칙을 해놓고 나서요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얼마 전에 아는 사람이 결혼식을 하는데 100명 이상 모여도 된다는 거야 좀 뭔가 꺼림칙 하더라고 사실 그래서 그 사실 안 간 이유는 내가 추기금 낼 돈 없어서 안 간 건데 좀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됐죠 좀 내가 사실 그 전날에 그 다리에 쥐가 났어요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내가 다른 스케줄 하다가 다리에 그 그 부상이 좀 있다 해가지고 음 그래서 안 갔어 다리에 쥐 난 건 맞잖아 다리 부상인 건 맞잖아요 그 다리에 쥐 난 거고 그 심혈관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나름 심각한 부상이야 다리에 쥐 나는 게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좀 기저질환 원래 좀 위험이 있잖아요 그 뭐냐 그 지질 이상 이상 뭐 이런 거 그 어쨌든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종교시설 그 구호나 기도합창이나 성가합창이나 신체서축 이런 걸 자제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성당은요 진짜 그냥 해설자가 시종인 건 마이크만 딱 대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어떤 성당의 경우는 그 그 신자 부분이 따라하는 거 있죠 그거를 그 그 신자들이 따라하는 거는 허용하게 해준 데도 있어요 어떤 데는 막 성가도 아예 하지 말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성가되는 그 성가된 부를 수 있게 하는 데도 있어요 좀 다 천차만별이더라고 음 음 단체식사 자제 그 성당은 그런 거 없는데 교회 같은 경우는 꼭 끝나면 그 식사를 제공해 준 데가 있잖아 음 음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성당 이런 데에 기도책 이런 거 공동 비치가 돼 있는데 지금은 그 공동 비치됐던 거 싹 사용금지시켰죠 게임무품스라고 하고 그리고 그리고 큰 행사 가급적 온라인 그래서 지금 그 뭐냐 올해 우리 동네 성당은 예비자 교리도 취소됐어요 아예 그 이제 천영성체 교리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번 1년을 못하면 그 다음에 인원이 두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천영성체 교리는 어쩔 수 없이 하더라고 그래서 대신에 그 천영성체 교리는요 그 대면 교리 이제 몇 주 마지막 몇 주는 해야 되거든 그래서 마지막 몇 주는 직접 뭔가를 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면 교리를 하는데 그 이제 그 교리반 학생들하고 학부모만 하는 미사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 미사 시간 따로 만들어서 그 시간대에는 뭐냐 다른 사람들은 미사 못 옮게끔 아예 그냥 다 통제를 해버리더라고 이제 방역을 그렇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솔직히 이제 목욕탕 못 가겠어 목욕탕 이런건 못 갈 것 같고 그쵸 좀 그리고 여러분들 공중화장실에서요 공중화장실에서는 특히 남자들 그 일 서서 보잖아요 일 서서 본 다음에 거기 그 물 내리는거 그 그 그 에어로졸 튀면서 거기서 가는 데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손 꼭 씻어야 돼요 여자분들도 특히 여자분들은 여자분들은 사실 화장실에서 그 일 보는게 그 대소변 보는거 말고 여자분들은 그 개인 그 여성 그 여성 위생품 그 갈아 끼는 것도 화장실에서 하잖아요 아무래도 막 그 생리대 갈아 끼고 막 그러는 것도 근데 이제 음 어쨌든 그 물 내릴 때 변기 뚜껑 그 닫고 내려야되는거 그거 아시죠? 음 그리고 사실 이제 소독제 소독제 막 이런 경우는 좀 그 스프레이 분사 이런거 요즘 못하게 해요 요즘은 스프레이 분사 이런거 못하게 하고 그 아마 요즘 손소독제 이거 아니면 아마 직접 그 걸레질하는 청소 아마 이런거 할거야 물청소 음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우측통행 이런거 진짜 꼭 해야 돼 그러니까 그 100% 우측통행은 아니더라도 좀 그 그 서로 방향 분리해 놓잖아요 환승통로 이럴 때 진짜 그동성 꼭 지켜야 되는게 방향이 엇갈리면 서로 그리고 걷다가 충돌할 수도 있고 그 그 진짜 그런 서로 그 신체적 접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선이 겹치면 안되거든 참고로 노원역 환승통로는 왼쪽 통행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그 노원역 같은 경우는요 그 그 7호선 쪽 마지방은 거기는 처음에는 우측통행으로 오른쪽 통행을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겹친단 말이에요 약간 엇갈리게 됐어요 왜냐면 한쪽이 엘리베이터가 먼저 만들어지고 다른 한쪽이 엘리베이터가 마지막에 나중에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왼쪽 통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그 4호선 쪽에 지상환승통로가 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음 음 그렇구요 좀 그 다음에 이제 떼창 이런거 이제 못하죠 노래방에 마이크 커버 다 씌워져 있고 음 그리고 이제 그 머리하는건 이제 몇 달에 한 번 가는 걸로 이제 바뀌긴 했는데 좀 마스크 솔직히 커트하거나 샴푸하거나 이럴 때 지금 마스크 착용이 힘들잖아 그렇다보니까 그렇다보니까 웬만하면 진짜 요즘 말 잘 못하게 돼 음 좀 그래도 개인 전담 디자이너가 있는데 오랜만에 봤는데 그래도 좀 서로 좀 좀 수다도 좀 떨고 그러고 싶잖아 좀 안타깝더라구 좀 안타깝더라구 자 이제 경기장 응원구 이런것도 요즘은 응원단위 앰프로 다 하죠 원래는 경기장에서 먹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음료수 이외에 취식 안되죠 음 그리고 주류 안팔지 그리고 그 그 다음에 이제 실내체육시설 여기가 사실 좀 민감하기는 해요 운동하다보면 숨차거든 근데 또 마스크 쓰라고 하죠 그리고 그 운동시 체육시설은요 비말만 문제가 되는게 아니에요 서로 땀도 묻을 수 있거든 그래서 사실 실내체육시설이 제일 위험해 그리고 유흥시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흥청망청 논야 이거죠 응 지금 때가 어느 땐데 막 이런거 있잖아 응 예전에 그 IMF 때 지금 때가 어느 땐데 막 이런 그 아마 그 고수영씨가 그 광고한거 아마 있었을 거에요 응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 경제 더럽고 지금 시국이 시국인데 진짜 그 방역체계를 흐트러트리는 그런 이상한 짓은 제발 좀 안했으면 좋겠어 제발 좀 하지 말자고요 진짜 근데 꼭 이제 또 pt체조하면 마지막고 외치는 놈들 꼭 있단 말야 하 그런 놈들 또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흠 흠 흠